사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할 분을 모셔야 되는데 이분은 왜 이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분은 아마 이 실버타운이 아주 찰떡궁합인 분일 것 같아. 완전 실버신가 봐요?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그래요? 실번만 봐, 너무 잘 어울려. 실버 느낌이. 그 집 보면 너도 아주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야. 왜 이쁘지? 실버타운하고 정말 잘 어울려. 자,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말이지. 궁금하네. 그래. 여기는 뭐 진짜 실버타운이 있어. 아, 안녕하세요. 진짜 실버가 오셔도 되는데요. 실버라니. 오, 김광규 씨.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니쇼 오랜만이에요. 야, 야, 얼마 만이야. 얼마 만이에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 마지막에 보고 왔나요? 롤로아에서 보고. 롤로아에서. 한 14년, 14년 정도. 13년, 14년 된 것 같아. 그때 무슨 특집으로 나왔는지 알아요? 독거남 특집. 독거남 특집. 24년 훈대. 지금. 정말 그대로다. 변한 게 없으세요. 근데 사실 오늘 실버타운 우리가 탐방이잖아요. 이걸 의식하셔서 그런지 이 캡 이거 뭐야. 젊어보이게. 젊은이들도 이런 캡은 잘 못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벗잖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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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살짝 메쉬야, 메쉬. 마람 통하라고. 셋이 가면서.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예능 프로예요. 알고 있어요. 예능 프로인데. 알고 있어요. 점점 고령화 돼가고. 아세요. 우리도 사실 고령이야. 저요? 얘부터 고령이야, 얘부터. 너 몇 살이야? 너 이제 50이지? 아, 50이지. 50이지. 마흔. 네, 45. 네, 45인데. 아, 그래? 근데 그 나이가 나는 고령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네. 우리가 이렇게 실버타운 탐방을 해보니까. 이때. 정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맞아요. 나이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 맞아요. 저는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때. 정민 씨 나이 때 벌써 준비해가지고. 네.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눈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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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 누구. 아니, 누구. 너무 일찍 일어났어. 야, 성도에서 여기. 무슨 방송을 이렇게 일찍 시작해. 네? 실버타운이면 오후에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 성도 차 막혀가지고 힘들었네. 아, 성도에서 오셨어요? 예, 예. 어떤 노후 준비하신 거예요? 아, 저. 노후 준비를 하세요? 아, 그럼요. 일단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아, 알아요. 국민연금, 개인연금이랑. 아, 개인연금도. 예, 연금 은퇴하고 나서. 5월 한 250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250이요? 네, 네. 그것도 좀 괜찮은데. 아, 근데 뭘 좀 아시는 것 같다. 아, 250 정도로 세팅을 해놔야 불안하지 않잖아요. 250 정도는 고장으로 수입이 되게. 네, 누군가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원래 그 실버타운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어? 실버타운에. 아, 근데 몇 살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60세. 60세. 아, 아. 아, 아. 근데. 왜요, 왜? 왜요, 왜? 60세. 60세부터 들어간 날인데 왜? 들어간 날인데 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시간 금방 간다니까요. 2년밖에 안 남았어. 2년밖에 안 남았어.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요? 진짜요? 아, 그럼 계약하고 기다리면 돼요. 아, 진짜로요? 왜냐면. 계약하면 한 2년 기다려야 돼요. 아, 진짜? 이곳에 계약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너 한 6, 7년 남은 줄 알았는데. 아, 고맙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실오탑에 들어간다면 이제 혼자라도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혼자 이렇게 밥 먹기 귀찮고 하니까 청소도 해주고 그런다니까. 아, 좋죠. 사실 나도 관심이 좀 많았어. 아, 그래요? 진짜. 실버타운에서 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누나 또 연상 누나 만날 수 있어. 아, 연상. 아니, 고맙지. 네 살 차이 딱 좋다는데. 아, 네 살까지는. 아, 열려 있으시네. 열려라. 어차께. 아, 예. 집은 그러면 여러 스타일이 있죠. 취향이 있잖아요. 어떤 타입을 원하시나요? 혼자 살 거니까. 한 20평? 24평? 뭐 이렇게. 20평. 원래 좀 미니멀리즘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지금 집이 50평이거든요. 아, 큰데 혼자 살아오니까. 아, 이렇게 큰 평수가 필요가 없구나, 혼자 살기. 아... 아니, 왜 혼자 살 거라고 그렇게 단정해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인연이 생겨서. 네. 또 누구랑 부부가 돼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0평을 구했죠. 아... 그랬더니. 성사될 줄 알고. 아무도 안 오고. 네. 촬영팀만 갖고 오고. 자동차. 네, 그래서. 글쎄요. 20평이면 충분합니다. 딱 20평. 한 20평 정도. 20평, 24평. 20평. 한식 20평. 예, 예, 예. 집부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감사합니다. 집 보여드릴게요. 아, 이야. 진짜 신기하다, 정말. 여기 그냥. 굉장히 우리가 사회는 아파트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네. 거의 아파트인데, 아파트? 네, 그래서 잊을 감이 없잖아요. 네. 오, 근데 이게. 여기 문패가. 어릴 때는 꼭 성공해서 문패 다는 집에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꼭 다 알겠습니다. 이러시겠네요, 금방. 예, 예. 김광규. 여기가 이제 독신. 독신 선배님이 사시는 집인데. 저희들, 특히 김광규 씨가 온다고 하니까. 집을 비워주셨어요. 진짜 사는 집인데. 사는 집인데. 본인이 편하게 보시라고 자리를 피해주셨어요. 같은 입장이신가. 같은 입장이신가. 제 연배인가요? 연배 좀 높으시죠. 여기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연배는 조금 높으시죠. 자,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띠리릭. 짠. 오오. 오오. 여기 사실은 굉장히 센스가 있는데요. 뭔가 약간. 뭔가 예술하시는 분인가요? 오오. 와, 보니까 진짜 뭐 이런 거에 조회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봐. 오오. 기도하네, 빈여? 빈여, 빈여, 빈여. 형님 이제 들어오실 집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자, 신발. 오세요. 왜 이렇게 끌려오는 것처럼. 들어가기 싫네. 들어오세요, 신발. 왠이 들어가면 몸나오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인테리어가구나. 쭉 한번 둘러보세요. 네. 뷰도 좀 보시고요, 밖의 뷰도. 여친 오는 게 다 보여. 여기서 기다리는 게. 여친 오는 게. 여친 오는 게. 이게 이 청수가 또 주는 안정감이 있네요. 앞에 소나무도 보이고. 여기가 15평이에요. 실평수가. 실평수. 실평수가. 근데 15평인데 크게 크게 빠졌어. 그렇지? 엄청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15평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다녔던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5, 60%예요. 근데 여기는 75%. 알짜로 그냥. 생각보다 넓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혼자 살면 딱 제일 좋아하는 평소입니다. 이게 동선도 좁고 집중하기가 좋아. 여기도 청소를 해 주시는 거죠? 주위에 청소도 해 주시고. 근데 사실은 이 집이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우드톤이었어요. 나무 톤이었는데. 그렇지. 파인트로. 어쩐지. 리모델링을 한 집입니다.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렇게 이런 리모델링이 깔끔할 수가 없지. 그렇죠. 2007년부터 여기 입주를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인데. 그럼 리모델링은 여기 회사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관리소에서. 신분제라서. 이민하시네요. 이제 이게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어요. 근데 분양 받으신 분은 이제 본인의 돈으로 리모델링 하시면 되고. 또 임대 사시는 분은 회사에서 또 리모델링을 해 주니까. 아 임대료를 내니까? 그렇죠. 계약 기간 그 전에 나가시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뭐 어디든 마찬가지죠. 그렇죠. 끝까지 사셔야 돼요. 그럼요. 아니 근데 지금 필력 보니까 그렇게 막 흡족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세요? 아니 아니요. 나는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떤 취향이세요? 저는 뭐 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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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북아메리카. 북유럽? 북유럽. 북유럽. 북아메리카. 북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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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하면 페인트로 이렇게. 거실이 들어와서가다가 너무 뚫렸어요.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자리를 뚫려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보통 보면 방을 보는데 벌써 안 지는. 이게 바로 들어올 때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어요.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방인가요? 여기 미다지네요. 아우 들리라. 이렇게 감각적으로 나오셨다. 고자분의 집인데. 심플하네요. 진짜 심플하다. 잠자기 딱 종크기에. 방막으로 해 놔서. 그러네요. 자 그럼 다음은. 여기가 혼자 살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딱 원하는 평소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부부가 살 수 있는. 그렇죠. 그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충분합니다.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필요 없는데. 굳이. 굳이 보여주신다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다음은 이제.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벌써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사랑해야죠. 사랑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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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막. 그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고 안고. 너 요즘 사랑에 빠졌구나. 여기도 이제 명패가 있는데 부부죠. 이렇게 부부예요. 같이 사신. 그분이 또 저희를 위해서 또 집을 비워주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실례합니다. 여기 입구부터가 뭔가. 그렇지? 아파트 진짜 집 같아요. 그러네. 아파트 대형 평소 같아. 네. 아기자기하다. 인테리어가 그렇죠? 아기자기하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 되게. 여기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다르다 여기는. 야 이 개방감 보소. 이거 창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분양평수가 35평이고 실평수가 29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꽁 뚫렸어. 느낌이 한 50평 되는 느낌이야. 느낌 너무 좋다. 시원하네요. 아 이제 마음에 듭니다. 통창 일단. 진짜 괜찮으실까요? 여기 폴딩도다. 폴딩도. 요즘 인테리어 유행이잖아요. 아파트에 폴딩도. 이거 굉장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 조심하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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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닫았다가. 열었다가. 겨울에는 또 이거 왜냐하면 이중착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 겨울에는 굉장히 바람도 온도도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여름이나 손님이 오셨을 때나. 열어놓으면. 이렇게. 그리고 소음도 잡아주지 않아요? 소음 잡아주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폴딩도가 있다는 게 참 새롭네요. 여기 너무.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나무도 이렇게도.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손을 들어. 안녕하세요. 형 집 같아요. 진영이 뒤에서 오셨으면. 제 집입니다. 여기 개방감이 있어서 너무 좋다. 통창이랑 이런 공간들이. 그리고 굉장히 또 환하다. 그렇죠. 통창이다 보니까. 차상도 훨씬 더 좋아지. 우드가 좀 어울리고. 여기 보시면. 칼을 이렇게. 여기 뭐야? 뭐야. 맥가이브 칼이. 맥가이브 칼을 이렇게 많이. 여기. 우와. 우와. 너무. 진짜 다양하다. 저런 건 적은 거다. 이거 편지 봉투 뜯는 거. 그런데 칼을 모으시는. 이게 힌트입니다. 이 집 주인장님의 힌트. 그래요? 칼. 가을도 있고. 칼을 다루십니다. 특전사. 특전사? 네. UDT. UDT. 네. UDT. 막 부파군 공지 막 하시고. 부파. 끌려가려고. 아, 갑자기. 야, 나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 예. 이 분이. 의사세요. 별명이 칼잡이. 아, 그래요? 외과의사. 외과? 내 거 아니고 외과? 수술, 수술. 야, 그래도. 그거랑은 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칼을 모으시네요. 네. 칼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이 문이, 안방 문이 여기 다 이렇게 미다지로 되네요. 그러니까 안방 문이 미다지네. 네. 열어봐도 되나요? 뭐 다 열고 나서 뭐. 아니요. 조금 들었어요. 한번 구경하세요. 아, 예, 예. 우와. 잠시만요. 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너무 깔끔하시다. 우와. 진짜 그렇다, 이게. 여기 자고 싶다. 여름 침구. 아니, 그런데 침대는 따로따로 해 놨네요. 잘 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단식해가지고. 모일 때만 모이고 또 터질 때는 터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단식해가지고. 네. 각방 쓰기는 좀 그렇고. 여기도, 여긴 숲새권이다. 뷰가. 여기도 좋네. 아. 여기 지나가는, 여기가 약간 산책로처럼. 지나가는데. 아, 너무 좋은데요? 창문 열어놨는데 바람이 진짜 잘 든다. 약간, 약간 저기 나무에서 오는 습새권 바람이 싹 들어오네. 엄청 시원하네. 진짜 시원하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결혼하려고.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약간의 베란다가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맞아. 뭐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놓기도 편하고. 아,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아, 아까랑 반응이 사뭇하다. 아, 이제 취향을 알겠다. 오해가 실시. 두 타입 보셨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좀 큰 평수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 평수가 저한테 좀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아, 여기까지. 일단 뭐 체감부터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또. 여유 공간 있고 하니까. 게스트나 누가 오거나 이러면요? 그럼요. 어머님 또 올라오시잖아요. 어머님 올라오시고. 어머님 또 주무시고 가셔야 되니까. 이 정도가 딱 좋네요. 그런데 혼자 살아도 이 정도 평수가 맞을 것 같다는. 아, 예.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평수가 주는 또 편안함과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네요. 자, 저희가 은퇴 설계자로서 이제 은퇴 후에 살 곳으로 실버타운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세 분은 은퇴 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세 분은 은퇴 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형은 사랑 같은 거 어때요? 은퇴 후에 사랑. 네, 뭐 누구나 뭐 다 그런 생각을 하죠. 둘은 한 번 못 해 보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도 좀 있고. 우울하네요, 갑자기. 나에게 실버타운은 노후연금이다. 내가 준비한 연금 테두리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라 그 정도는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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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